입장량 흔 오케이 물론.. 데뷔 때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느낌으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익숙한 환경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도 있으니까 좀 기름지거나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걸 때도 있고 차가 좀 건조할 때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에서 팩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잠도 많이 자고 아이템 같은 걸로는 파티온 아쿠아 바이옴 토너 패드 거칠어진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포니 가서 사용을 하게 되게끔 만드는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 가가지고 진정팩으로도 좀 빨개지거나 할 때 그냥 붙여놓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